한글로 법성 배우기 프라우드 메리 아이고 오늘 목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잠겼네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가지고 CCR의 노래죠 프라우드 메리 메리를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게 아니라 그 배 이름이 프라우드 메리호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면서 이게 배가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이걸 노래를 번안해서 또 새로운 가사를 입힌게 조용남의 어 물레방아 인생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돌고 물레방아 인생 그런 노래가 있었죠 물레방아 인생인가 여기서 이제 럴린 럴린 런린 런린 오라 리버 요게 요게 나오니까 그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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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인생 물레방아 인생 물레방아악관에서 옛날에 꼭 남녀가 만나면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지고 그랬다 음 나도 듣기만 했지 뭐 아나 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프라우드 메리호 프라우드 메리 라는 배에서 이 어떤 감회를 노래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노랜지 한번 보겠습니다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라 다음 곡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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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옛날에 이마룡씨가 다이아몬드 스탭 추면서 내 나이에 내가 추리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탭 밟을 때 나왔던 노래죠 이마룡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를 CCR 노래가 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뒤까지 계속 끈기 있게 부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길게 가요 예를 들자면 What about the way things might 이 정도에 끝나는데 heaven 까지 붙지 And I never lost one minute of sleeping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알까 말하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한 공간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시티라고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봐봐 시티로 쓰고 시래라고 읽어요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시래기 꾹 먹으면서 불렀었던 게 아닌가 하는 유추점이 발견되지 무슨 소리니 자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시티라 다시 한번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근데 이 랩부터 어 굿잡 인 더 시래가 들을 때 내가 몇 번 들어봤거든 이상해 잘 들어보세요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아 굿잡 인 더 시래 잡을 끌어주는구먼 그런 거구먼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랩부터 굿잡 인 더 랩터로 가죠 랩터 랩트 어니까 랩부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요거 이제 처음 아주 출발이 단추 잘 끼웠어요 가보죠 자 제가 먼저 가볼게요 들어 보세요 랩터 굿잡 인 더 시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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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에 그네 왜 자꾸 피워 되나 담배 옹기 시래에 예 거기도 시래에 이게 나오죠 후후후후 시래에 그네 담배 옹기 랩터 굿잡 인 더 시래에 워킹포 더 맨 에버나잇 엔디 워킹포 더 맨 에버나잇 엔디 자 들어보죠 워킹 워킹 워킹이야 워킹이야 와 presidente 워킹포 더 맨 에버나잇 엔디 들어보죠 하하하 워킹포 더 맨 에브리나잇 엔디 워킹포 더 맨 에브리나잇 엔디 워킹포 더 맨 에브리나잇 엔디 에브리도 에브리미도 좀 조그맣게 해주고 에브리나잇 엔디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아..몰라도 그냥 그렇죠 그럼 네 그러시면 돼요 자..랩터..랩터 굿잡 인 더 시티 워킹포 더 맨 에브리나잇 앤 데이 네..어머.. 인코딩 완료가 됐다래요? 내려..잠깐만요 예..뭐 인코딩 해놓고 어..지금 이걸 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알람 팝업이 떴네요 랩터 굿잡 인 더 시티 워킹포 더 맨에 워킹포 더 맨 에브리나잇 앤 데이 그 다음 들어봐야 돼 혼자 나가려 하지마 마뇽 개끼 부리지 말라고 원 미 니 러브 슬리핑 원 미 니 러브 슬리핑 다시 들어봐 겸손해져야 돼 안 될 땐 And never lost 로 Anth ambush 라고 안 하고 좀 있어보이는 발음 lost My head tuh… 어 들어 봐 자, 음 이게 보세요. 자, 봐, 봐세요. 바세림말고, 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선생님. 자, 이거. 다시, 똑바로, 단디, 똑디 해. 다시, 똑바로, 단디, 똑디 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은 생각은 나만 들은 겐가 뭐? 그런 겐가 뭐? 자, 갑니다. 아, And I never last one minute of sleeping 아, 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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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좋지? And I'm never lost when we need it up sleeping We need it up sleeping 여기서 끊고 We need it up sleeping We need it up 색깔만 달리해주자 And I never lost when we need it up sleeping 오형 요게 났다 자 앞에 부터 다시 가보죠 까먹기 잖아요 Left a good job in the city 벌써 까먹었잖아 자 이거 랩터 안아갑니다 그냥 랩터 붙여줘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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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질게 랩터 굿잡 랩터 굿잡 in the city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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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 in the city 시작 랩터 굿잡 in the city 다시 랩터 굿잡 다시 랩터 굿잡 랩터 굿잡 in the city 워킹 포드 반 에브리나트 앤 데이 맞나 봐봐 이거 지금 우리 기억 다 새까메쌌잖아 워킹 포드 여기 워킹 비슷하게 워킹 겉멋 어 gm 들어갑니다 워킹 포드 맨 에브리나이트 앤 데이 워킹 포드 맨 에브리나이트 앤 데이 워킹 포드 맨 에브리나이트 앤 데이 워킹OP 워킹isl survival 빠르게 더 작게 하라고 규 이렇게 해서 더 작게 하라 규 And I never lost one minute of sleeping One minute of sleeping And I never lost one minute of sleeping Okay What in about the way Yeah What in about the way What in about the way What in about the About 라고 안하구요 What in about the What in about the way things might have been Might have been What in about the way things might have been Now W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things 발음 안하네요. 마음속에 묻어두네요. 햇반 아닙니다. 햇반 꺼내면 안돼요. What about the waiting might have been? 나 부르기 싫다. What about the waiting might have been? 햇빛 맞아? Might have been might have been might have been 맞다. 갑니다. 빅퀴러 킥폼 번 버닝 빅퀴러 킥폼 번 버닝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또 메리라고 안하고, 마라. 마라. 약간. 그냥 혓바닥 마라.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이렇게 메린거 누구라도 알아. 근데 그냥 좀 혀를 과하게 좀 감겼어요. 그래서 브라우드 마라 컵폼 번 버닝 이렇게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메로라 저런 메로 어? 다스더 메로 대스더 메로 왓스더 메로 문제가 먼디 그르노 왓스더 메로 메로처럼 바르면 브라우드 마라 킥폼 번 버닝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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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도는 인생 컴온 요! 체크 디스 사운드 돌고 돌고 돌게 도는 인생 컴온!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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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이거죠. 롤링 돌아간다. 그 강을 그 강을 이렇게 뺑뺑이 친다 이거지. 그거 뭐야 그거 그거 옛날 배들 이 노래가 작사 됐을 때가 1960년대 언제야. 몰라! 그것까지 말하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 서로 진짜. 그래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갔었잖아. 배 옆에 프라우드 메리호에는 이게 돌아갔나봐 물레방아처럼 배 동력으로 해갖고 고개 노를 젓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처럼 브루앙 가는 게 아니라 좌우에 달렸는지 뒤에만 달렸는지 물레방아가 돌면서 물살을 해치면서 나가는 거든 그게 롤링 롤링 한다는 거야. 물살을 해치고 뭐 이게 기능을 해치고 그러면 그래갖고 이런겁니다. 로만링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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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는 다 모두 못 알아듣거나 또는 음도 기억이 안나도 요건 다 기억나잖아요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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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버 여기도 그래서 롤링 온 더 리버 인데 오너리버 이런식으로 미국말 우리 존슨하고 얘기 좀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오너 오너 리버 오너 리버 이런식으로 오너 오너 리버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잘 듣기만 오너리버가 왔잖아 오너가 강을 소유했잖아 강도 이제 오너들이 샀단 말이야 땅만 사는게 아니라 강도 산다니까 강도가 따로 없네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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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버 요것도 이제 영어를 우리가 하려면 잘 따라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난 분명히 온 더 리버로 이거 읽는거를 배웠는데 난 온 더 리버로 할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이 형아들이 CCR 형아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따라해요 오너리버 그래서 아 영어는 이렇게 온 더 라고 써놓고도 오너리버 이렇게 좀 뭉개는게 있구나 이런걸 또 배우면 되잖아 느끼고 feel your heart 네 마음속에 새겨놓고 느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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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버 이렇게 제가 일단 오너리버 이랬다가 아 저 무식이 똥똥 치는 놈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 다 형 다시한번 불러줘 지금 날 의심하는 눈초리가 한 다섯개 떴어 한사람은 눈 감고 있어 한쪽 눈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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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버 예 정확히 오너 하죠 오너가 그렇다는데 어쩔거야 자 클린더어랏 이거 클린더어랏을 클린더랏 이렇게 하면 나쁜가요 어머 어디갔니 자 클린더랏 똑같잖아요 클린더어랏이나 클린더랏이나 클린더어랏이나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에 맨핏 맨핏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 플레이 플레이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누가 이렇게 써놨니 누구니 야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볼 사람도 없겠지 않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 맨핏 들어봐 들어봐 왜 혼자 독주하려 그래 다시 음 피치 발음 맨핏 이렇게 해주네 클린더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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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로는 봐서는 클린더어랏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 맨핏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 맨핏 음 클린더어랏 클린더어랏 플레이스 인 맨핏 맨피스만 자신 있는거 같은데 음 다 줄인다 점점 클린더 랏플레이스 인 맨피스 클린더 랏플레이스 맨피스 클린더 랏플레이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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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피스 기다려보세요 이거 뭐ify 클린더 랏플레이스 클린더 랏플레이스 들어보자 아 클린더어랄업 어어 클린더어랄업 클린더어랄업 어어 오케이 잡았어 클린더어랄업 랄업 클린더어랄업 어 어 랄업 그래서 클린더어랄업 플레츠인 맨핏 그렇지 우리 이 형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알았어 어부가 들어가는게 맞잖아 월랄업 많은 뭐 이런거 클린더어랄업 플레츠인 맨피스 아 자 아 클린더어랄업 펌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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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랄업 어 이것도 펌프 이거 들어보자 펌피트 월랄업 펌피트 월랄업 어 누구니 예 전화 좀 받을게요 예 어 뭐 이용하지도 않은 그 서비스를 아 잘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추가 혜택 전화드렸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또 직업이 그렇다보니까 저는 또 끝내 중간에 끊지 못하고 다 듣고 죄송해요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끝까지 들어 드린거거든요 끊어도 될까요 그러고 끊어요 어쨌든 수신거부를 해놔도 또 어떻게 또 다른 번호로 오고 그러네요 예 롤린 이런게 계속 돌고 돌더라구요 롤린 예 수신거부해도 다른 번호로 또 와 롤린 언더 스팸 스팸 예 이렇게 하고 있죠 펌피트 월랄업 예 이것도 펌피트 월랄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펌피드 펌피트 월랄업 어어 이럴래 진짜 마음 바쁜데 펌피트 월랄업 어어 정말 내가 영어에다 놓고 아 스읍 아 펌피트 월랄업 펜 다운 인 뉴 올리안스 형 천천히 좀 해봐 펌크 롤린 펌크 롤린 펌크 롤린 펌크 롤린 발음 좀 듣고 오자 발음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짱난다 이것도 펌픽이 아니라 hein 펌트 펌트 펌 your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싹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호호호호호 pump a lot of pain down in newoli newoli 왜 언스 안해 형 나 진짜 언짢하죠 형 왜 뉴리에서 끝내는 거야 다시 들어볼게요 형 이번에 뉴리언스까지 가죠 형항 뉴리에서 왜 안해 우리도 그럼 안 할 거야 형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것 같아 형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진짜 형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하겠냐고 윗물이 말과 아랫물도 더 깨끗해지는건데 Pum to lot of pain down and new-only 자 우리 안합니다 우리 안하기로 약속했어 new-only, new-only, 니까지만 해 언스 안합니다 언짢아 진짜 Pum to lot of pain down and new-only 형도 우리 맘 알겠지? Pum to lot of pain down and new-only 여기서 이 형이 또 이제 심통나서 어렵게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거 봐 이 형 숨 안 쉬고 달리잖아 니들 그렇게 했다 이거냐? 날 따라올다면 따라와봐 유승준이 따라했죠? 유승준이 따라했다 유승준이 얘기했죠 유승준이 아니다 유승준이 얘기했죠 따라올다면 따라와봐 난 미국으로 갈 거야 스티브홍 유! 제 이름은 스티브홍 유에요 이름도 바꾸고 근데 다시 귀국하고 싶다고 할 땐 또 유승준이라고 또 기어이 그 참 그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한국당을 밟아보는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돈 엄청 벌고 있다잖아 아 이것도 가짜 뉴스가 될까봐 근데 미국에서 해외소득도 이제 세금을 매긴다 미국인이면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그 법이 개정되자마자 한국 들어오려고 그때부터 열을 썼다고 그랬다니 그리고 비자도 그냥 아무 비자라도 받아서 급히 들어오는 거면 뭐 진짜 여행비자라도 받아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땅 밟아보는게 소원이면 근데 F4라고 외국 근로자분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인가 그냥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 돈 버는 거에 관해서는 다 그냥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F4 비자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F4 그런거죠 뭐 한국에 와서 지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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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 불러봐야 자기 혼자만 알거든요 그 옛날에 인기를 다시 얻기는 힘들잖아요 자기도 알고 다들 알아요 옛날 팬들도 알걸 근데 한국을 왜 돌아오겠어 뭐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수입을 한국에서는 해외소득은 안하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유승준 유승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우리가 그런다고 이 형이 심통부린다고 우리가 못 쫓아갈 것 같지 따라갑니다 끊어서 가면 돼요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아이 안합니다 우리 이 형도 이렇게 빨리 가는 But I never saw the... But I never saw the good... Saw the good side 이 형 친절하게 해줄거야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어 But I never saw the good... 이거를 이거를 Good side of Good side of Good side of 엄마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m Good side of The good side of the city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 굿사이로 아 더시리 이렇게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맞니?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브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브 더시리 굿사이로브 굿사이로브 더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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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사이라브라시리 시리시리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금 땀이 좀 많이 흐르고 있어서 또 요번에 술 처먹고 차가운 데서 에어컨 틀고 자다가 집에서 감기를 얻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식은땀 껄죽 땀을 좀 흘리면서 어긴팔 있고 이러고 있어요 어제 거기다 또 12시에 마라톤 뛰고 왔잖아요 제가 뛴 건 아니고 우리 그 텐티비 씨티비 10티비 강대성 님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조금 더 열이 올랐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또 어딜 가야 돼요 간다고 얘기도 해놨지만 또 몸이 애지간히 죽을지건 아니면 또 가야 될 그런 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체 아니구요 어쨌든 가봐야 됩니다 그분이 좀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제가 반장 어디까지 했었지 그러면 여기에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But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여기까지 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기 금방 빨랑빨깡 나와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We'll see you next time